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간단한 트리커로 여러분들을 채워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귀를 퇴핑하거나 이렇게 귀를 꼬집하면서 속삭일거에요 착각적인 소리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그냥 눈 감고 들을 수 있는 소리니까 들으시면서 꼭 한참 주무세요 오늘은 이렇게 넥타이도 배워봤는데 3D용 마이크로 촬영을 하다보니까 꼭 이따 가려지네요 깨끗이 입히고 싶은데 깔끔해보이는 느낌으로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땠어요? 무탈하게 잘 내셨나요? 도만 크게 매번 alla 딱 아메 возмож났어요 이렇게 귀를 가죽을 그곳에 3D 오마이크 귀가 진짜 귀랑 적감이 비슷하거든요. 그리고 건물로 그리고 특유의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없어요. 그리고 정말 귀를 만질 때 나는 소리랑도 비슷해서 이 3D 오마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추가해서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호불호가 굉장히 많은 마이크잖아요. 이 3D 오마이크 귀가 많아요. 이 3D 오마이크 귀가 많아요. 상상 outline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? 자, 그지 아니죠. 웅크 귀가 많아요. 얼굴이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. 여시면 어마이크 귀가 높아요. 오늘도 밖에 비가 와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부르는 소리 비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으실 수 있을텐데 이제 이 장마 마지막으로 이 비가 지나고 나면 곧 날씨가 시원해질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진짜 시원한 가을 바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되네요 한쪽씩 귀를 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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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 이 부분 느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귀 옆부분 소리나 고무소리가 확실히 많이 나는데 여기 이 부분은 살짝 귀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소리라 고이 없어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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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잘 자요 잘 자요 여러분들 잘 자요 잘 자요 잘 주무세요 잘 자요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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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삭 자요 고고삭 두고 사요 잘 자요 잘 자요 비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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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은 4 2 3은 6 2 2 4 2 5 2 2 3 2 2 3 2 2 4 2 4 2 2 4 2 2 4 3 3 2 4 볼게요 35 7, 6에 42 7, 8에 56 7, 9, 63 오랜만에 그거도 외워보네요 저 진짜 이상해요 여러분들 잘자요 여러분 잘자요 잘자요 여러분 잘자요 여러분 잘자요 잘자요 여러분들 잘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